귀여워 너무 큐아야 이거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갑니다 에이 최고 전 지금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샐러리티 같은 거 먹을까? 먹을까? 2개? 지금 뭐 챙겨간다고? 2개 3개? 너 먹을거야? 응 그거 먹고 싶었지 너 엄청 궁금했잖아 3개 챙겨? 좋아 좋아 다 내 보내 너가 계속 사랑했잖아 너무 기대하고 있어 카페 가봅시다 여기로 가는거 같아 이거 먹을게 공기 뭐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너 잘 찾았어 나 어제부터 살았잖아 이거 유튜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나눠서 먹어? 아니 그냥 먹어도 돼 내가 원래 알약을 잘 못 먹거든? 하나씩 먹는단 말이야 약 작지? 맞아 환이 되게 작아 그리고 환이라서 뭔가 맛이 날 줄 알았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 그냥 무맛이야 너무 괜찮은데? 너무 괜찮아 내가 울트라를 챙겨왔어 울트라는 근데 뒷푸름처럼 확 나오는가? 이거보다 더 쎄 너무 기대가 되겠니? 연유 브레이크 야 미쳤다 야 맛있는데? 토 나올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여 맛있어 짜잔 음 음 음 괜찮은데? 음 음 안녕 어 눈 땡땡 부은 진짜 부었다 진짜 너무 많이 부었어 얼굴 잔채가 이게 영상이 녹화되고 있어요 짜잔 헤이 쥬 헤이 쥬 컴인 나랑 나랑 오시니 어머 뭐 하시는 거야 지금? 뭐 하시는 거야 지금? 여기가 정주 정현이란 친구는 자기 폰을 카페에 두고 가서 가지러 갔나이다 동궁과 월찌 하나 둘 셋 오 지금 동궁과 월찌 이라는 데에 왔습니다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궁과 월찌 월찌 나는 강하니까 나는 강하니까 나는 강하니까 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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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너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서비스도 완전 많이 주셨어요 이견대 경주 신라의 달밤 바다 경치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포장했습니다 밀치가 제일 맛있대요 지금 밀치랑 김치전 서비스로 주시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지금 웨이트리라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리 아 아 분위기 있어 침대도 마음에 드라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필수라고 필수 말이 필요도 없어 미친 거 아니야? 아 미쳤나봐 리그 야 근데 진짜 좋다 야 너무 예쁘는데? 2층도 있어 2층만 봐보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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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 야! 대박! 야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너무 좋다 야 미쳤어? 야 여기서 회같은 거 사서 먹으면 되겠다 야 미쳤다 야 여기 또 있는데? 또 있다고? 야 여기 또 있는데? 또 있다고? 야 저기 뭐? 어 맞아 맞아 야 연진아 이거 좋다 야 경조우며 SMB다 야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벌레 좀 왔나 보다 오늘 걸스나잇 좋아 오늘 걸스나잇이다 아 침대도 완전 많아 넓어요 침대가 커요 자 나가볼까요?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레츠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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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싶죠? 지욘짱 등장 등장 몸 점점 분장 또 점점 하는 점점 엄청 크다 손 접근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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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아 진짜! 아 여름이 풀려! 진짜 왜 그래! 야 이거 무슨 일이야? 뭐야? 야 예배가! 아니 나 안 갔잖아! 어떻게 둘이 싸웠는데 너는 항상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젤만 저렇게 돼 있냐고 야 예배라! 언니 살려줘! 화장실 들어가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귀를 이렇게 막으면서 튀어야 돼? 이렇게 해야 돼? 이렇게? 응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해가 중천이에요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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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고 우린 2개 감사합니다.